신경 끄기 1시간쯤 지나면 늘 온도를 좀 올리던데 인공지능 휘쌤니 알아서 온도 조절 늘 앉던 자리가 바뀌었네 인공지능 휘쌤니 알아서 생활공간만 쾌적하게 비오네? 꿉꿉한 건 싫어하던데 인공지능 휘쌤니 알아서 재습모드 휘쌤니 다 알아서 해주니까 당신은 이제 신경 끄기 365일 인공지능 씽큐로 땡큐 공간학습 땡큐 상황학습 땡큐 사용패턴 학습 LG 휘쌤 서울공기 어때? 오늘 서울 미세먼지 재수는 보통입니다 인공지능 스스로 에어컨 LG 휘쌤 땡큐 인공지능 스스로 에어컨